다 왔다 엄마 집 앞이야 니 고삼이다 딸내미 만날 때가 아니라꼬 내가 무슨 딸내미 만났다 그래 누나 그랬지 누나 좀 바꿔봐라 아이들 아이들 매형 들어왔나 몰라 안녕하세요 어 왔어 야 넌 고삼이 어딜 그렇게 돌아다니냐 어이 성준 일찍 일찍 좀 땡기라 수능 자신 있는가 봐 어 쑥쑥 왔어 빨리 저거 밥 먹어 빨리 매영 들어왔나 얼른 바꿔봐라 내 뭐 고자질 할 거 있다 매영 엄마가 전화 바꾸래 그게 마를린 뭘로 잠옷이라던데요 와 아따 넘버 파이브 그 맞다 맞다 이거 엄마 마를린 몰라고 홀딱 보고 자는데 향수 이것만 칙칙 버리고 잔다 카대 네네도 말로만 들었다 비행기에서 뭐 간다 카드만 와 이래 생긴네 와 니 진짜 센스 있더니 이런 것도 웃지 않았는데 아니 옆에 아주머니들이 사시길래 그냥 무조건 샀지 야 그 이래 눈썹이가 있다 야 니 밥 안 먹지? 네 아 그냥 밥이랑 김치만 좀 주세요 어디? 향수 값은 해야지 하정아 니 냉장고에서 돼지고기 좀 꺼내라 빨리 예 아니 어째서 여자들 것밖에 안 보인대 혹 17년 아니야? 21년 어메 어메 새끼 이렇게 비싼 것을 내가 돈이 어디 있다고? 아니 그냥 감독님 거 하나 슉 했죠 양줄이 네 병이나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병 들고 들어간다고 그러고 그냥 가져왔죠 어메 어메 이 자식은 그냥 뭔 행동할 때마다 온통 괜히 땅끼 아유 요거 그냥 우리 나정이 신랑 확 참아벌었으면 좋겠네 아이 저야 좋죠 어 자 그러면 너 오늘 저 여기서 자라 어? 그리고 내일 저 우리 저 스페인장이나 같이 보게 네 안 그래도 지금 다 풀었습니다 네 그래 그래 빈 각 같은데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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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행이 와나 하하하하 자 제발 이 센스 좀 배우라고 쓰레기야 제발 좀 그럼 прыка 하하하하 하하하하 감사합니다.